어쩔 수 없이 이제 들여다보게 됐어요. 그걸 보는 순간 되게 진순하고 놀라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또 이 얘기를 하면 중국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오히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엄청 규제하고 통제하고 공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떤가요?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은 크립토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 국회 행사 때 뵙기는 했는데 저희 블록미디어에 출연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블록체인 암호자산팀을 맡고 있는 박종백 변호사고요.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블록체인이나 암호자산 관련되는 다양한 서비스나 그런 데에서 자문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해결해 듣고 또 거기에다가 대외적으로 다양한 세미나나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크립토 법률 규제 이런 게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법조계에 계시면서 크립토 생태계로 넘어오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? 네. 제 나름의 중간 가정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주로 금융이나 기업 관련되는 그런 법률 자문을 하는 게 왔었는데 한 경에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로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리니까 거기에 토론자로 좀 나와달라는 걸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. 거절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몇 차례나 걸쳐서 계속 요청을 좀 오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한국에서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 그냥 좀 공부를 약간 해서 좀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관건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여다보게 됐어요.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되게 좀 신선하고 굉장히 좀 놀라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재화와 용력은 다 유료로 그렇게 제공이 되는 건데 이 오픈소스업트웨어는 무료로 누구한테 제공이 되는 거고 갖다 쓸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라이센스에서 몇 가지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.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되게 신선했는데 어쨌든 그로부터 제가 전문가 단체들이 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그전에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 같은 거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. 물론 그 당시에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폰이 나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을 거라는 차에 2016년, 17년경에 제가 블록체인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고 이 블록체인의 분기가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 순간 아 이거는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런 직감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블록체인과 사랑에 빠지신 건가요? 그래서 감명을 좀 깊게 받으셔서 이 책을 지필을 하신 거잖아요. 제가 사실 일을 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서적이라든지 비트코인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대부분 사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얘기거나 투자 얘기였는데 이 책이 되게 쉽게 블록체인 자체 그리고 뭐 관련된 생태계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블록체인 학계론이랄까요? 입문서처럼 좀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편하게 봤거든요. 근데 혹시 이 크립토사피엔스라는 명칭을 어떻게 좀 사용하게 되신 건지 설명해? 제가 이 책을 한 처음에는 한 7, 8개월이면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 1년 반 걸렸는데요. 그 과정에서 제목이 되게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사실은.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이 뭘까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했었고 그 당시 출판사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 제목은 어느 날 제가 주로 밤에 그 당시에 원고를 많이 썼는데 밤늦게 이제 그날 하루에 마치고 이제 자려고 하다가 이 단어가 떠올라서 제가 좋아한 겁니다. 그래서 치즈는 결국은 사피엔스라는 말은 이게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면 다 피해갈 수 없고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을 이제 표현했고요. 그다음에 크립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크립토라는 말을 잘 좀 안 쓰는 편인데 글로벌리는 사실 크립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자산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여러 현상들 여러 서비스나 토큰 자체 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법령적인 말이어서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크립토그래피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제가 조언을 해봤습니다. 그럼 저희가 크립토사피엔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크립토사피엔스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책에서는 크립토 문해력이라고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크립토 문해력 제가 조언을 해본 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의 독자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. 저것도 아셔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다 크립토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사실 이미 하고 싶은 거고요 문해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기에 블록체인의 어떤 설명들을 보고 좀 알 듯하다가 모를 듯하다가 또 그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예약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크립토 문해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인 기술이라기보다도 약간 사회적 기술 제도적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취지는 뭐냐 하면 보통의 기술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더 효율화시키거나 더 고도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. 그런데 크립토 내지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항상 노드들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노드는 형식적으로는 컴퓨터 단말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군가가 그걸 통제하고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이 특정한 기록을 어떻게 확정하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런 문제다 보니까 사람이 반드시 게재된 기술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은 물리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사회 경제 제도를 바로 터치하는 그걸 변경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술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기술도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게 주는 어떤 사회 제도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크립토 문예력을 담았고요. 그다음에 특히 이게 좀 강조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의 중앙화된 기관들이 우리의 많은 일상을 다 관여를 하잖아요. 뭐 은행 아니면 그런 정권거래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보통. 그 말은 이제 대가나 어떤 정해진 약관에 따라서 이용하면 되는데 그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쪽 중앙화된 어떤 그 주체들이 다 우리한테 이제 보장을 해 주거나 책임을 지어주는데 이 탈중앙화된 걸 전제로 하는 크립토나 이런 거래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만 이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이제 중앙화되는 기관이 어느 정도 없어지거나 약화됐을 때 결국 내 이익이나 내 지위는 내가 좀 챙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사실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중요해진 거죠. 옛날에는 이용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그걸 악유를 잘하고 컴플레인을 제대로 하면 바로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앞으로 탈중앙화된 시대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챙겨야 될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건 마치 지금 자본주의 경제 시대에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려면 주식회사와 부동산 듣기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가하고 어떤 비교되어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이 탈중앙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탈중앙성이라는 본질에 열광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결국 지금까지의 많은 문명이 발전하고 지나온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앙화된 기관들 주체들이 사실은 그걸 많이 주도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. 지금도 우리의 일상은 다 그런 거잖아요. 큰 은행 그다음에 큰 변화는 정부 등기소 거래소 이런 거잖아요. 안 그러면 내가 내 거래를 하든 내 기록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탈중앙화라도 탈중앙화 방식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이렇게 세상에 던져지고 나서 사람들이 느끼기를 그러면 내가 나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. 약간 그거는 이제 초기 민주주의의 어떤 이상하고도 약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 그거를 통제할 수 관리할 수 있고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희망이나 그런 어떤 방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또 최근에 이런 크립토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 물론 주식 시장도 그렇긴 한데요. AI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. 이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혹은 시너지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가 좀 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. 결국 뭐 기술 차원에서나 사회 경제적인 어떤 요구사항 반드시 결합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그게 본격적인 건 안 일어나고 있는가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해 보자면 인공지능은 결국은 인간의 지능을 보완하는 거잖아요. 보강하는 거고 물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대체하거나 열의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성도 사실은 제기되는 거죠. 유발하라리 같은 작가분들은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하고 이제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인공지능은 사실은 어떤 알고리즘이 제공해 주는 그 방식대로 어떤 종합적인 인식이나 원래의 자기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걸 계속하다 보면은 사실은 인간이 해오던 모든 일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도 침투해 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말하는 건데 블록체인은 항상 인간을 전제로 한 기록이고 그거는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한 번 저장한 기록들은 그러니까 누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통제될 수 없는 그런 원칙이나 아니면 뭐 아니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방향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바로 이뤄 진정한 제대로 된 어떤 기록 신뢰 있는 기록으로 결국 자동적으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통제되고 보완되는 그거는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두 개가 결합할 때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를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좀 천착해보고자 생각합니다. 아직은 여유가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방향성은 그 두 개가 제대로 결합됐을 때 우리가 두 기술이 주는 어떤 효용을 사회가 더 받아들이고 혜택을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AI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블록체인이 커버할 수 있고 그러면 더 큰 시너지가 나긴 할 텐데 아직 너무 뭐랄까요 개발 중인, 발전 중인 영역이라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아직 예측이 안 가기는 합니다.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중국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AI에 관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엄청 규제하고 통제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. 그러니까 지금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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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